쇼미너머니 본선 음원들 나왔다 그래가지고 강좌를 고르려고 음악 듣고 있는데 아 저 제목이 좀 거슬리네요 눈 또 눈이야 아니 빈첸 오반 눈송이도 했어요 그리고 엑소 케이팝 첫 눈도 했어 내가 눈 드립을 얼마나 쏟는데 또 눈이야 아니 눈에 파묻혀 뒤지라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 눈밖에 안 나와 근데 그 눈이 차가운 눈이 아니고 요 눈이더라고 그래서 강좌하려고요 안녕하십니까 박세주인입니다 메르라바살라 말로 오늘도 퀴트 황자영상입니다 오늘 강좌 드릴 거군요 쇼빈어머니 11 본선 음원이래요 건말링님 노래고요 눈이 난 노래 강좌 한번 해볼 거고 피처링으로 빅래리 서동현님이죠 박세주인 빅래리 박세주인 서동현 뭐 검색하시면요 졸라마리까지는 아니지만 적당히 있으니까요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검색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스디스님까지도 피처링에 참여하셨네요 그리고 프로듀싱의 RT님 참여하신 그 노래입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게 있는데 뭘까요 이렇게 포켓4를 첫번째 꽂아줄 건데 지금 말고 이따가 꽂아줄 거고요 자 나오는 코드들부터 볼 건데요 고정 댓글로 확인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잡으시는 코드 나와있고요 역시나 이렇게도 코드표 드리니까요 보시면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첫번째 코드 C코드입니다 그쵸? 다음 코드 F코드입니다 F코드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너무 좋아요 근데 박세주인님 저는 바레코드 못 자른단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은요 이번엔 이렇게 3개가 아니라 1번 손가락을 누워가지고 3, 2, 1, 1 프렛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번 줄부터 잘 치셔야 됩니다 F 이렇게 잡으시면 좋습니다 다음 코드 F마이너입니다 F마이너는요 여기서 2번 손가락만 띡 떼시면 됩니다 그쵸? 근데 이렇게 못 잡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잡으시면 되면 이렇게 잡으실 거예요 1번 손가락으로 첫번째 프렛을 1, 2, 3번 줄 동시에 다 누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손가락으로 네번째 줄에 세번째 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F마이너입니다 요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쵸? 이거 F마이너 코드고요 다음 코드는 뭐 E마이너 두 개만 잡으시면 됩니다 A마이너 하나 내려와서 1번 손가락만 두번째 줄에 첫번째 프렛 눌러주시면 됩니다 5번 줍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코드 나옵니다 오른손 주법은 이렇게 또로롱 치는 거 말고 한 개 정도밖에 없고요 왼손은 코드 진행이 한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노래 틀고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입 털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릴 거니까요 한 요쯤 아니 요쯤 요쯤에 저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거기 갔다 오시면은 아 내가 이게 배우면 저렇게 치는 거구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아요 첫번째 코드 진행입니다 여기는 이제 벌스에 나오는 코드 진행이에요 첫번째 코드 C코드 여기서 오른손 한 번만 칠 거니까 코드만 잘 잡으시면 돼요 6번 줄 막아주시는 센스 E마이너 그 다음에 내려와서 셀버 숟가락 두번째 줄이 첫번째 추가하신 A마이너 여기서 6번 줄 막아주시면 좋아요 다음에 F마이너죠 그래서 요렇게 잡으시거나 4번 줄 붙이셔야 되고요 요렇게 잡으시면은 6번 줄 다 치셔도 되겠죠 요렇게 진행은 코드 진행 하나 첫번째 경우의 수 요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벌스에는 대부분 요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코드 진행은요 후렴입니다 후렴 그 뭐 들어봐 아이폰 아이폰 갤럭시 뭐 이거 있잖아요 그거 할 때 나오는 코드 진행입니다 첫번째 코드 F코드 그쵸 다음 코드 F마이너 그 다음에 C 그쵸 다음에 E마이너 여기서는 오른손 주법이 스트로크 나오는데 그건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리고 세번째 경우의 수인데요 이거는요 딱 한번 나와요 2절 벌스 때 나오는 부분인데요 세번째 코드 F코드 두번째 코드 A마이너 세번째 코드 C 다음 코드 E마이너 요렇게 나오는 것까지 총 세가지의 코드 진행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 스트로크만 알려드리면 끝입니다 자 먼저 보여드리면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입니다 다운업으로 말씀드릴게요 다운 다운 다운업 업 다운 다운 다운업 요거구요 저는 OX로 말을 설명드리니까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뭐라고 했어요? 오늘 그냥 튀시고 X는 그냥 지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셋 넷 O X X X O X O O X O O X O X O O 그래서 고정 댓글을 써놨구요 저희들이 visitor 이렇게 드리니까요 이거 보시면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한번 쳐 보면은 따 따따 따따 따 따 따 compact 요겁니다 점점 찍혀있어요. 맨날 말해가지고 여러분들 지겨우시겠지만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코드 체인지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코드를 바꿔주시려면 왼손으로 놓으셔야겠죠? 코드 진행은 어떻게 돼요? F, Fm, C, Em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F에서 Fm로 갈 때는 그렇게 바꿀 거 없으니까 여기는 잘 안 하셔도 되지만 C로 바꿀 때나 1m로 바꿀 때는 확실하게 놔주셔야 됩니다. 일단 F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긴 안 놔도 돼요. asmichekfm procedures 요기 잘 보세요. F, F로 하시는 그런 거예요, E, F, C these are the key.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기 놓는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코드 진행을 빨리빨리 부드럽게 이용하실 수도 있으니까 포인트 잘 지켜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른손 주법은요. 여기 당연히 아까 경우의 수 2번 주법 그래서 이 진행에도 나오고요 아까 세 번째 주법 딱 한 번 나온다는 거 여기서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고정 댓글로 확인해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송폼이라는 걸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 벌스는 뭐예요 여기는 뭐예요 이런 거 있으니까요 뭐 그거를 뭐 어떤 종이에 적으시든가 아니면은 외우세요 우리 던말릭 빅래리 저스디스 팬이면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저는 저도 코드 진행을 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정리하면 세 가지 주법입니다 첫 번째 코드 진행 요거는요 그냥 우리 한 번씩만 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코드 진행은 요겁니다 요거는 이제 스트로크도 나오고요 한 번씩 치는 것도 나올 거예요 세 번째 코드 진행은 요겁니다 요거는요 2절 벌스 때 한 번 나오는데 그때 스트로크를 칠 겁니다 요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진짜 중요한 거 있습니다 마지막 쯤에 전조가 됩니다 전조가 되는데요 깨포를 사용할 겁니다 그 깨포를 또 찝을 수 있는 공간이 또 있어 그때 깨포를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색다르게 꽂아주셔야 되니까요 항상 대기하시기 아셨죠? 이따 보여드릴게요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노래 틀고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노래 틀고 연주하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요 말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포인트들을 좀 찝어드리는데 그냥 저 새끼가 입만 터는구나가 아니라 포인트를 찝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한 번 노래 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우의 수 2번에 해당하겠죠 그쵸? 다시 한 번씩 치는 겁니다 푸른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아래쪽에 나오죠? 100% 많이 넘으시고 이렇게 잡으시는 분들은 4번째부터 치시면 됩니다 C 코드 네 가만히 계셨다가 이제 A 파트입니다 그러면 둘 셋 한 번씩 치시는 거에요 그쵸? 이거는 경우의 수 1번에 해당하는 포기 진행이었습니다 그쵸? F마이너 C 둘 셋 넷 E마이너 둘 셋 이렇게 박자 3시면 됩니다 A마이너 자 근데 나는 이렇게 한 번씩 치니까 너무 재미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되면 치신 다음에 줄 아무거나 박자 맞춰서 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해도 다 이뻐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막 하나가 마련해서 탁 이렇게 잡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센스의껏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꼭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쵸? F마이너 자 이제 경우의 수 2번입니다 스트로크 합니다 셋 넷 그쵸? 왼손 잘 보세요 다다다다 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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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마이너 자 여기 잘 보세요 E마이너 자 여기 잘 보세요 E마이너 E마이너는 한 번 치고 이렇게 잡죠 그쵸? 이제는 A 다시다시입니다 아까 우리 히터리랑 똑같이 쉬면 됩니다 한 번씩 근데 한 번씩 치는 게 싫으면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F마이너 약간 아르페이요 느낌 내는 거죠 우리 피크로 하면서 이런 것들은 댄스껏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나오는 부분은 경험은 3번입니다 여기서 스트로크 치실 거예요 아까 배우신 스트로크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코트기 낸 때 이런 거 꼭 해요 그렇죠 F마이너 F F마이너 F마이너 T코드는 한 번씩 넣죠 F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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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인트로 치고 치시면 됩니다 F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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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렇게 한 눈 닦아가면서 피크 꽃대우는 거에요! 피크가 나가봄! 엘브마이너! 닦아가봄 꽃의 시간을 줬어! 엘브마이너! 아!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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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마이너 끝났고 맨 마지막 인트로랑 벌썸 치시면 돼요! 여기다 맞죠? 아이폰 아이폰! 아그로이드! 끝났다! 요렇게 치시면 우리 덧말링님의 눈아이 피처링으로 빅네리 그리고 저스디스님까지 참여하신 이 노래 칠 수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요 코드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깨포는 이따가 마지막쯤에 깜짝 등장하니까 잠깐 옆에 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코드 진행이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드렸고요 여러분들 그 얼굴 송폼 확인해보시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먼저 세 가지 숙지하시고 주법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요거 요거 이제 코드 놓는 포인트만 잘 따지셔가지고 코드 진행 잘 이어주시면요 무난하게 칠 수 있습니다 오른손 스트로크랑 F코드만 잘 해결하시면요 기타 치신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F코드 요렇게나 요렇게 잡으시는 분들은요 우리 오른손 스트로크 할 때 4번주부터 치시려고 노력을 한번 해봐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은요 이제 바레코드 못 잡는단 마리의 욕 그만하시고 해보자 언젠가 잡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해보세요 이 영상부터 해 다음부터 바레코드 못 잡는단 마리의 욕 이라는 멘트를 안 칠 수는 없어요 계속 밀고 있으니까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쇼미너머니 11 음원들 다 하나하나씩 듣고 있으니까요 기다려 할게요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른 곡들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우리 쇼미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빨리 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 그러셔러서 그렇습니다 Jeremy san force